pgm 소세이 골프클럽 입니다 음 그랜드 pgm 제가 몇번 말을 했는데 그랜드 pgm 은 pgm 계열 중에서도 명문 골프장 좋은 골프장 한 16개 정도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기에도 좋네요 역시 그랜드 pgm 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프로 일본 LPGA 프로하우고 라운드 입니다 티칭 프로하우고는 많이 쳐봤는데 이 프로하우고는 진짜 프로하우고는 처음인데 어떨까요 오늘 pgm 그랜드 pgm 인데 골프장은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들 예약을 따로따로 개인 예약 이에요 오늘은 혼자 예약하고 왔는데 야 사람도 많고 어 그린은 어느정도인지 지금 봐야겠죠 연습장에서 연습 엄청 화나 사람들 여기는 나는 스스로 하우고ода 마 마 마 나이셋 오늘은 남쪽 헐스타트입니다 1번 홀은 지금 넘어왔고 2번 홀입니다 팝 파이브 오늘 불태 치는데 540 이네요 어우 저분이 처음에 바디 했어요 저기 혼자 여자분이 프로입니다 파파이브니까 저기 넘기면 되겠는데 바람이 지금 불이에요 아니 여기서 봤을때는 오른쪽에 왼쪽에 그린이 이쁜게 있잖아요 아이랜드 그린 같은 이쁜 그린이 있어서 야 저건가 보다 하고 서는데 오른쪽에 조그만 그린이 있네요 프로는 프로네요 저쪽 안보이는 데서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네요 우와 대단 남쪽 홀 3번 홀입니다 3번 홀은 비그린의 333년이네요 이건 좀 짧은 홀이네요 앞팀에 우리가 첫팀인 줄 알았더니 앞에 사람이 있네요 이쁘죠 아까는 방금 전에는 포옹 암파드로 파했습니다 저 아쪽에 처음에는 저 뒤에 그린인 줄 알고 저 아쪽으로 섰다가 나이셨 나이셨 4번 홀입니다 4번 홀은 300밖에 안되네요 여기 그린이 조그만데 좀 짧은 거리가 거리가 별로 그렇게 길진 않네요 짧으네요 저쪽에 보면 내리막에 벙커까지 얼마 정도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정도면 완원 안 할거면 적당히 치면 되는데 꼭 벙커에 빠질 것 같은 그래도 드라이버 자꾸 쳐야죠 내가 무슨 뭐 5번 홀입니다 5번 홀 5번 홀은 340야드네요 340야드 전체적으로 여기가 A그린 B그린인데 오늘은 B그린 이래서 A그린을 보니까 엄청 크면서 넓은데 B그린은 좁으면서 경사가 심하네요 사실 A그린이 재미있는데 그죠 그런 넓고 크고 경사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좁으면 울퉁불퉁이 아무래도 없어지니까 그냥 빠르기만 하고 그나마 딱딱하지 않아서 그래도 잘 씁니다 일단 좀 히힁불퉁 뭐 문제는 없죠 6권홀입니다 6789 리얼 남았네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프레셔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렇게 그러네요 파5 485야 더 앞에서 쭉쭉 뻗으니까 보기 좋았네요 이런 데서 한번 갈겨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그냥 톡톡 쳐나가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처음으로 똑바로 맞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계속 오바스윙 했었나보네요 그냥 겨드랑에 딱 붙이고 겨드랑에 딱 붙이고 몸만 회전해서 돌리자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똑바로 나가주네요 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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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야지 안 걸으면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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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치는 사람들이라고 조금씩 야골프가 예의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서로 다치 안하고 동영상 찍습니다 하니까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게니스트다니까 전전足りないと思うん다けど 도려야지 아하하하 리키맞지니 이 가에残은 데코르다 리키자운드세요 네 아게였드시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임alı 좌석에 하하하하 8번입니다 8번의 b 172 아드 파슬이네요 전원은 오비하고 다시 쳐서 사탐에 붙여갖고 보기 했습니다 발인 줄 알았네 파슬인데 보기름은 마지막 전반 마지막 9번 홀입니다 b 331야드 파포네요 앞에 방카가 하나 둘 방카가 예쁘게 여기는 방카는 많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오늘은 운이 없는 건지 뭔지 b 그린이 a 그린은 좋은 그린 같은데 b 그린이라서 좀 어려워요 조그맣고 경사가 많은 그린이라서 짜증이 하죠 이 조그만 그린은 옆에 큰 그린이 있는데 조그만 그린은 몰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하여간에 앞팀나가고 지금 현재 요즘 거의 뭐 스쿼아적으로는 보기프레이 하네요 아 스트레스받다 잘 나와봐야 88 뭐 이 정도네요 지금 90 전으로 치는 하하 운동을 하고 살을 쫙 빼야 겠습니다 首 후반전 에는요 서쪽 홀 입니다 서쪽 홀에 비글이니까 346 여드네요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흐리고 이제 날 더워졌어요 이제 어떻게든 간에 후반전에는 6개 오바 후반전에 좀 자세해 보겠습니다 3번홀인데요 362 여드네요 미글이네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는 확실히 틀리네요 보니까 전반전에는 전반전에 만원 더 후반전에도 뭐 지금 보기 똑같아요 보기 이런걸 안하네요 확실히 4번홀입니다 4번홀 여기 핸디캡 1이네요 4번홀 파5인데 왜 뭐야 470밖에 안되는데 핸디캡이 왜 1이지 가보면 알겠죠 왼쪽으로 확 꺾어지는거 같은데 중간에 뭐 아이랜드그린 같은게 있을까요 샌디패의 핸디캡 1인거 보면 뭔가 아이랜드그린 같은게 있겠죠 아유 갈대가 그냥 시원하네 그냥 스프레야 뭐 장난아니고 아유 저 배이 무서우니까 저한테 못들어가겠고 날이 더워지고 막 그러니까 지쳐버리네요 큰일났네 이렇게 지치면 안되는데 이정도 좀 걸었다고 지치고 뭐했다고 지치고 이런식으로 지쳐버리면 아유 왜 이렇게 운동을 안하는지 운동 좀 하고 좀 그래야되는데 운동을 안하네 운동을 안해 몸회전만 가지고 몸회전만 갖고 치는거야 쿠킹하고 3월 남았습니다 3월 8번 아니 7번 파포 355야트 7,8,9 나왔습니다 아유씨 이런데서 서야지 이런데서 서야지 팝팝팝팝 하든지 바디 한번 해야되는데 아유 바디 한번 합시다 바디 한번 합시다 바디 바디 한번 합시다 바디 바디 한번 합시다 바디 한번 합시다 바디 바디 아 안녕하세요 quindi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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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nds 으 으 으 으 부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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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년도 300년도 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벙커가 있네요 저게 벙커를 가야 어떻게 할까 뭐 하여간에 이럴때 뭐 갈겨 버려야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게 벙커를 싸던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좋아요 천천히 들어가면 이렇게 "'한테라와'가 다클로 앞뒬도 네, 좋은 기쿠입니다. 연포탕, 연포탕이죠. 응 도가 어떻게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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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일까지라고요? 네 내일까지 오이